안녕하세요 나라예요 저는 오늘도 이런 검은 화면에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어두컴컴한 화면 속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죠? 어? 옆집에 X나 옆집에 X나 이렇게 막 예쁘고 사랑스러운 방 안에 있던데 나는 왜 아무도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야 안되겠어요 제가 스스로 저의 배경을 만들어보겠습니다 Right now! 구독 필수! 그림판! 저는 그림판을 처음 써봐요 타블렛은 빌려왔는데 왜 안 그려주지? 방을 그려볼게요 짠! 나는 하늘색이 좋으니까 그럼 이제 제 방에서 가장 중요한 뭘까요? Go! 땡! 그놈 포스터? 그놈이라니! 우리 한오빠 포스터라고 진! 다음에 뭘 그려볼까? 너희 방에 있는 더러운 침대 그려줘 미안해! 미안해! 와! 침대! 침대! 침대 아래에 서랍도 있어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데? 사모오빠 브로마이드 사모오빠 사진 좀 내가 미안해 사모오빠! 그만! 내가 미안해! 그건 뭐야? 이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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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랍가게 있어! 침대! 다음은 창문! 침대! 침대! 우리가 이미 Big пару 저번은 방에서 촬영해 볼게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츄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! 오케이! 땡큐!